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렇죠 쭉 나갈거에요 현재 조종줄 잘잡아요 손 껴서 손안에 손목을 손목 안에다 넣어요 이렇게 앉는거거든요 잡고 앞으로 쭉 나갈거에요 자 강따라서 한번 조종을 해보세요 강따라서 강따라서 강 오른쪽을 잡아줘야죠 오른쪽 오른쪽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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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은 만세 오른쪽만 당겨요 그렇죠 오른쪽만 그대로 가요 그 방향대로 자 천천히 만세 천천히 만세 글라이더 가요 쭉 갈거에요 계속 자 오른쪽만 조금만 더 잡아보세요 오른쪽 오른쪽 우와 너무 실어주고 과감하게 해요 과감하게 쭉 가요 네 가세요 자 견제를 너무 많이 하면 안돼 약간 풀어주세요 그렇죠 쭉 가세요 와 성공했네 자 쭉 보도 깔거에요 아래 아래도 좀 보세요 밑에를 보는게 아니고 멀리 아래를 보는거에요 멀리 아래를 네 구두가 어느정도인지 확인을 해야되요 강쪽을 따라서 하는데 길쪽으로 조금 조종을 해보세요 강 건너서 강 건너서 오른쪽만 당겨서 오른쪽 오른쪽을 못 당겨요 당겨요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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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손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오른쪽으로 당 따라서 180도 회전 해보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180도 회전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조금 빨리 조금 빨리 몸 실어주고 다리 꽂아서 실어주라겠죠 그렇죠 더 실어줘요 더 그렇죠 강 따라가는거에요 또 조종하세요 배불반 있잖아요 천천히 완쇄 배불반 자 이게 이제 배풍으로 날라가니까 속도감이 있을거에요 아래도 보고 마음을 편안히 가져요 그냥 소리도 질러봐요 소리를 소리 한번 크게 질러봐요 들리나 에이 대리만큼 있어요 그게 긴장했어 소리를 질러야 질려 자 강 따라가는거에요 강 따라서 다시 한번 통할거에요 강쪽 강물을 따라서 가야돼 강물 넘어가지말고 강쪽으로 산쪽으로 붙어봐요 조금만 더 산쪽으로 이숙장 쪽으로 조금만 더 붙어봐요 강쪽 강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